개념 132번, 원의 접선의 길이입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원으로의 접선을 긋고 그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접점, 중심, 원밖에 한 점 세 개를 연결한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요. 이때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건데요. 원의 중심과 주어진 한 점 사이의 길이를 OP, 그리고 반지름을 OT, 그리고 접선의 길이를 TB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OP의 제곱은 OT의 제곱 플러스 PT의 제곱이 되겠죠. 해서 접선 PT의 길이는 루트 OP 제곱 마이너스 OT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원밖에 한 점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고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수직이 될 겁니다. 원밖에 한 점 좌표는 P 0,-2이므로 원의 중심은 O라고 하고요. 원밖에 한 점을 P, 그리고 접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 길이니까 우리가 PT를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반지름 길이는 3이니까 루트 3이라고 하면 됩니다. 반지름 길이 루트 3. 점과 점 사이의 결이 OP는요. OP는 루트. 한 분 OP는 루트. 0-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의 제곱 9 해서 루트 10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 PT의 길이는요. 루트 빗변의 제곱 10 빼기 반지름의 제곱 3이 돼서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럭 7ows Tesla